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예수로 사는 가정 이 책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을 다 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은 가능하면 중복 안 하려고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중복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이 책을 기본으로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올 한 달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여러분 그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선은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 점을 믿기가 어려운 때가 지금입니다 가정의 위기 상황 한국은 유난히 그 점에 대해서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률이 세계에서 제일 많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복이냐 하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으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렵고 내 눈에 보기에는 반대로 가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바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내 삶이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에게 가정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족과 가문과 후손을 복을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장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저 가문 정도가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서 우리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장세기 추리국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를 믿으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닌다는 말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어떤 분들은 이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계명을 지킨다는 일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에 약속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은혜를 줄 것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손들 자녀들 뿐만 아니고 손주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지 못하게 될 그 후손들까지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게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알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복이 엄청나니까 예수 믿는 게 힘들다 답답하다 그런 말 없으셔요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님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 교인이 되라는 뜻하고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우리 가족들이 다 교인이다 우리 가족들이 다 교회 나간다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정이다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이다 그건 다 교인이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달라요 정말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 분명하게 아는 거죠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가정이 되어야 하겠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오늘 한 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대로 가정에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이제는 내 주관으로 내 소원으로 내 고집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거 아니고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가정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것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 마음에 분명한 믿음과 간절한 소원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빠지는 정말 위험한 착각이 잔소리해서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어려움이 의외로 아주 작은 잔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말로 다 해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말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이제는 잔소리로 가족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생각 완전히 접어버리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않겠다 이제는 말로 고치는 거 불가능한 일이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역효과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분명하게 청산하겠다 잔소리 하려면 아예 말을 안 하겠다 자녀들에게 잔소리해서 자녀들이 더 빗나갈 안 하는 게 훨씬 낫죠 이것이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가정 변화를 위해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노력해야지 가정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다니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력해서 얼만큼 효과가 받나 노력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어요 그동안 가정 변화를 위해서 정말 가정이 천국 같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했나요? 지치기만 하고 원망만 더 생기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원망이 더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변한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노력한 만큼 요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요구가 항상 가족들이 서로 요구 받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를 저 사람이 원하고 있어요 그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마음의 기도도 포기하면 안 돼요 노력하지 말라고 해서 믿음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그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주님과 내가 한 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이건 진짜 이제는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5월 한 달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실 거예요 오늘 설교 들었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기도 제목은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언제 둘째 주에 셋째 주에 언제 아 그 말씀이구나 그럴지는 몰라요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 하나 가족을 변화시키려고 남편을 바꾸려고 아내를 바꾸려고 자녀들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가정을 이루려면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가정 밖에서는 훌륭해요 교회에서 보면 너무 훌륭해요 헌신적이고 그리고 참 인내심도 있고 정말 사랑도 있고 교회에서 보면 정말 훌륭해요 그런데 왜 집에 가서는 그렇게 못하죠?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교육자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맡았거나 책임을 맡으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헌신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직장에서도 항상 관심이 평가받는 거죠 좋은 평가받으려 사장님으로 좋은 평가받아야 되고 동료들로부터 좋은 평가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절제하고 힘들어도 내가 시간을 지키고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완수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고 우리가 바깥에서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 갑자기 다 풀어져 버립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내게 허락하신 가정을 향하여는 얼마나 소홀해지는지 몰라요 가정에 와서는 그냥 요구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가족들이 해주기만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나는 너무 일이 바빠, 일이 많아 그렇게만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직도 진짜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부부들을 만나서 가정상담을 해보면 정말 부부 중에 어느 누군가가 결정적으로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부부관계에 위기가 온 경우도 있긴 해요 불륜을 저질렀다든지 무슨 은혼하지 않고 큰 재정적인 손실을 보았다든지 무슨 아주 성격이 굉장히 나쁘다든지 그런 문제도 부부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오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는요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좋은 일 때문에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완전히 매여 있어요 다른 기준으로 보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죠 하여튼 남편이 시부모님이라면 깜빡 죽어요 이게 뭐 나쁜 일이에요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잘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와요 아내는 애들밖에 모르죠 애들밖에 남편이 가만히 집에 와서 보면 애들이 상전이에요 애들이 아내는 완전히 애들밖에 몰라 아니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신경 쓰고 하는 일이 뭐 나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에요 잘해야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남편은 완전히 바깥으로 돌아요 일 중독이래 일 중독 그 사람은 일이랑 결혼 직장이랑 결혼했어요 이왕 직장생활 잘해야죠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문제는요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무슨 큰 죄가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냐 싸우다가 보면 부부끼리 싸우다 보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냐 나 나름대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 나도 나름대로 가정 위해서 헌신했다 이제는 이런 말 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바로 됐냐 가족이 우선이다 배우자가 우선이다 우선순위가 바로 됐냐 하는 문제를 이제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려면 자기 판단과 생각이 죽어지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면 그러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항상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주님 하시지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항상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가정은요 자기를 정확하게 보게 해줘요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해봐야 비로소 자기가 자기를 압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제 문제점 제 연약함 저의 죄 대부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큰 착각에 빠졌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거 뭐 있어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 뭐 있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다 칭찬만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우자 때문에 비로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비로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 정말 사랑한다는 고백을 못했어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것조차도 쑥스러워할 정도 남자애들 길러봐요 남자애들이 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좀 이제 철 들만큼 될 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고백 한 번 못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도 사랑한다는 고백 제대로 못했어요 가정에 달 설교를 하려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가 많구나 저는 저희 딸들에게도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요 오죽하면 저희 딸들이 다른 교회 가겠다고까지 하겠어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빠 없는 하루라도 좀 보내고 싶다고 다른 교회 가겠다고 중학교 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가정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만약에 가족들에게 막 화가 나면 그건 배우자나 아이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정도쯤에 화를 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쯤에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아, 내가 이 정도쯤에서 화를 벌컥 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돼요 가족이 같이 이렇게 가정에서 꾸려서 살아보니까 비로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배우자 잘못, 부모 잘못, 자녀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족이 있습니까?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뭔가 만족하지 못하게 행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그 정도쯤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사람이구나 그런 뜻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가정을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결혼하기 전에 그때는 가정설교 할 때 제목이 자녀 양육의 법칙이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 결혼 가정설교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녀 양육을 위한 제안 아이들이 10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안 해요 가정설교 안 해요 자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설교해요 애 낳기 전에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애 낳고 보니까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잘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라고 10대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아예 할 자신이 없어요 목사도 실제로 가정생활에 부딪혀봐야 자기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은요 가정에서 드러나요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잘 봉사하던 그 집사님도 가정에 들어가면 시어머니에게 갈등 생겨요 시어머니와 잘하지 못하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는 별로 사실 정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참 봉사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며느리에게는 또 이상하게 까다로우세요 진짜 믿음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해도 진짜 믿음은 가정생활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직장생활에서 사람들로부터 유능하다 일 잘한다 성실하다 책임감 있다 이야기 들어도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가정이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그 가정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이유는 우리 자아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남편들아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쓰셨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될 대상을 정해주셨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라 아내 순종하라 부모 공경하라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 대사는 안 읽어요 남편은 아내 것만 읽어요 아내는 남편 것만 읽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화가 나요 아니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게 자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 가정을 살리는 말씀을 읽고 가정이 오히려 더 어려워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자아가 안 죽으면 세상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고 말씀이 주어져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죽지 않은 자아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를 괴롭히는 것은요 가족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만족시켜줘요 나 행복하게 해줘 나 인정해줘 그런 욕망이 다른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가족에게 뭘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없어지는데 요구하는 게 없어지는데 자기도 살고 가족도 다 살아요 많은 성도들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응답을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불만이신데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응답을 안 하시기보다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불만족이신 분 남편이 뭐 뭐가 좀 부족해서 또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있고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예수님이 남편이시라면 행복하시겠어요? 대부분은요 예수님하고 살아도 아마 불만이 생길 거예요 저 사람은 맨 퍼주는 것만 좋아해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결론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함께 살아도 결코 기쁘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불만이신 분 부모님이 뭐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완전하신 부모님이면 그럼 만족하시겠습니까? 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잘하십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부모님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정말 정확하게 깨달으면 이제는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답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완전히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완전히 치유할 분명한 길을 주셨어요 모르는 바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또 듣는 것조차도 여러분에게는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죽는 게 진짜 힘들어요 죽는 게 힘드신 분은 죽으려고 노력하니까 힘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믿는 걸 말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는 죽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는 거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그냥 받아들이시란 오늘 이 시간에 해결될 수 있어요 믿음의 문제라면 주님 제가 받아들일게요 제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아요 내가 죽었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어느 부인이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죽을지 살지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죽음도 준비했어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남편과의 문제도 아이들은 어린데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셨어요 암에서 회복이 되셨어요 조절은 하지만 이제는 죽을 위기를 걱정해야 될 형편은 아니에요 가정생활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느끼는 것이요 아이들 도시락 싸는 것도 행복하고 남편 출근 돕는 것도 행복하고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결혼했어 그렇게 생각했어 결혼하고 자기 인생은 다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다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신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암으로 죽을 위기가 돼야 죽음 앞에 서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죽음으로 처리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로 사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할 뿐이고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갑자기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게 있다면 내가 죽었음을 진짜 믿는 거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 하나 분명히 하는 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하신다니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헌신했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아름답고 그리고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구체적으로 마음을 굳게 정하고 난 다음에 이 약혼녀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중국 가지 말자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로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분명한 부름인데 결국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중국으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귀던 약혼자는 떠났어요 나는 당신이랑 같이 결혼할 수 없다고 나는 중국 갈 수 없다고 남의 이야기니까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게 결혼 정년기를 앞둔 또 사랑했던 사람으로서는 이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중국으로 떠나는 날 어머니가 선실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는 1800년대 그때 당시는 유럽에서 중국으로 갔다 그러면 다시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눈물이 가득 찼는데도 울지 않으세요 선교사로 떠나는 아들에게 우는 모습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리고 배는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내릴 때도 울지 않으셨어요 항구에 서서 손을 흔드는데 그때도 울지 않으셨어요 배는 점점 항구에서 멀어져요 이제는 어머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책에 쓰셨어요 어머님의 통곡 소리를 들었다 아들이 배에서 떠나서 보이지도 않는 그때 멀리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어머니가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냥 선교사로 가는 거 아니더러요 어머니하고도 헤어져야 돼요 맏딸 그레이시가 8살 때 갑자기 중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예쁜 아이예요 아침에 잠에 깨면 제일 먼저 달려와 인사하고 산보를 나갈 때 언제나 옆에서 정말 경쾌한 걸음으로 조잘거리면서 그렇게 함께 산책을 가주던 딸이 죽었어요 아이들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영국으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가는 배에서 상해로 가는 배에서 5살 된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리고 아내마저 33살에 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겪었던 일은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할 정도예요 그런데도 그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을 더 사랑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그는 항구에서 아들을 떠나보내며 통곡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느끼면서 이렇게 그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실 때 마음을 어머니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것을 아시겠다 맞달 그레이시가 죽었을 때 다른 아이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레이시를 데려가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5살 된 아들이 죽었을 때 친구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아들 아이들 중 둘에 대하여서는 전혀 근심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품 안에서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여 저의 눈물은 그칠 줄 모르지만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큰 딸과 둘째 아들은 걱정 안 해요 이제 예수님께 완전히 맡겨버렸으니까 한편으로는 눈물은 쏟아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가 나온다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12년 반 동안이나 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고 주님의 영혼하신 존전으로 데려가심에 감사를 하며 이제 나의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서운하는 기도를 했다 그가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사람 아니네 그 사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정말 그럴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엔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허드슨 텔러의 일기를 읽어보면 압니다 허드슨 텔러가 이런 저런 일로 그도 결국은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가 선성적으로 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도 워낙 이런 저런 시험이 겹치고 스스로 좌절에 빠져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를 읽힌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혈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드슨 텔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거 하나를 깨달았어요 말씀은 모르는 바가 아니었지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사는 가정을 이루려면 우선은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번 듣고 지나가는 말씀 아니고 주님 이 5월은 저희 가정이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라는 약속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돼요 주님 제가 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제 내게 있어서 진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가정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허드슨 테일러는 이 말씀을 진짜 믿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로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기로 더 이상 어떤 것도 분노하지 않기로 오직 하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그거 하나만 믿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지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할 뿐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계셔 그거 하나만 믿기로 했다니까 그분께서 나를 어느 곳에 두시든 어떤 일을 겪게 하시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도 내게 은혜를 주시며 가장 어려운 상태에서도 그분의 은혜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몹시 어려운 처지에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많은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큰 압박과 시련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마땅히 큰 힘을 주시지 않겠는가 위디언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는요 그 믿음에서 나온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이 말씀으로 그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만큼 어려움이 큽니까? 아마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그 말씀으로 그가 살았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사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 되는 일에 제외된 가정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명한 건설회사 전무이신 우리 감리교 장노님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아주 젊어서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룰 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굉장히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신경이 예민하고 항상 내천자가 그려진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12명이 입사 동기인데 11명은 진급하고 자기만 탈락을 했습니다 그가 그가 회사를 나가라는구나 나는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는구나 그런 사인으로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고 회사 나오고 그가 교회로 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고 기도했어요 나는 당신에게 내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고 11조도 바치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면 봉사도 했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준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막 소리소리를 지르는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냐 내 마음속에는 성진과 출세로만 가득 찼어 언제 내 마음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느냐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가 그 예배당에서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 다녔다는 거고 교회에서 봉사하라는 거 봉사한 거고 11조 헌금한 거고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걸 그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가 정말 원했어요 주님 나 이제 출세 안 해도 좋습니다 나 이제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내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직장에서는 나가라는 신용이죠 암시지요 은근히 또 밀어내는 거죠 그래도 그는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주변 직장 동료들이 항상 자기에게는 까다로운 인상을 받은 이제는 직장 동료들과 관계가 엄청 좋아졌어요 딱 하나 믿으니까 마음의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냥 주인 되셔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관계가 좋아진 거예요 가장 변하고 큰 복을 받은 것이 가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좋아했다 정말 아내와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제가 제 마음의 한가운데 주님을 모신 지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제 선후배를 총망라해서 제일 출세를 빨리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얼마든지 다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막 한 절에 열심히 해야 하지만 먼저 살필 것은 내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진짜 사는가 그거 하나의 목표를 두어 보시면 내가 승진을 구한 것도 아니고 출세를 구한 것도 아니고 돈을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명예를 구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쓰셔야 될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죠 저는 우리 교우들이 정말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그렇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요 단임 목사인 제가 단임 목사로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과 권한을 다 동원해서 교우들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이 우리 교우들 안에 구하는 삶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것이 가정 안에 그대로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같아요 그래서 영설기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설기를 쓰시고 수많은 간증을 들어요 가정이 변했다는 제일 큰 간증이 가정이 변했다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변했고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변했고 이제는 더 이상 옛날처럼 싸우지 않고 어머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고 참 기적이죠 일기 쓰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길래 그건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5월 한 달 동안 주일과 성령집회 때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내 심령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아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진짜 내가 살아내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리 하셔야 돼요 가정의 복은 천대의 은혜가 약속된 것입니다 살아봐도 힘들기만 하던데 이제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주님은 너의 가정을 내가 복을 줄 것이야 내 가정 문제 해결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내 아내만 거해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지마 나만 믿어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적 jury 너가 맛있고 걱정 안